자, 부장님께서 이거를 먼저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자, 친중파, 친북자파 탈출은 지등순입니다. 저 어제 대만에 총통선거가 있었는데 이 사진을 네티즌들이 보시고 아주 감명 깊다. 이야, 그러니까 한미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열망 아닐까요? 아, 투표소에 이런 국기가 걸려있었다는 건데요. 미국, 일본, 한국 아닙니까? 아, 동북아에서 제일 돌연선 말할 것도 없고 중공의 해양침투로 막고 있는 혈맹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 자랑스럽다. 네, 돌연선 섞어야죠. 아,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단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이렇게 민주진보다 민진당이라 하죠? 네, 민진당이 선택을 받았어요. 40%의 대표로. 네, 그래서 뭐 대충 보니까 파란색이 민진당이죠? 녹색이? 네, 녹색이. 네, 그리고 파란색은 2등을 차지하는 곳이고 국민당. 중국 국민당. 여기가 침중당이죠? 네, 네, 네. 국민당이, 장체스가 국민당이라도 어떻게 지금 침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말이에요, 진짜. 그리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 초록색 부분. 지도에서? 민진당이 먹은 쪽이 대부분 도시, 도시 쪽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의 등 쪽에 있는 부분이 산악 지역입니다. 아, 여기가 산악이에요? 네, 거기가 다 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만도 대부분이 산이고 해안가만 조금 도시가 몰려있어요. 호주하고 비슷해요. 호주하고 비슷해요, 진짜.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작은 파란 쪽이 이쪽이요? 저쪽은 완전히 국민당으로 갔네요. 여튼 대만도 인종이라든가 대만 섬에 유입된 시기에 따라서 좀 첨예하게 반응들이 달라가지고 사실상 거의 비등비등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먹은 겁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측은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도 못내 좀 걱정이 됐었잖아요. 많이 걱정했죠.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죠, 사실.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라이칭 더 샤오메이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왼쪽에 있는 분이 라이칭 더죠. 이번에 이제 부장님께서 여기서 크게 다루신 부분은 이 개표 방식이었습니다. 아, 네. 자, 우리도 대만의 개표 방식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했더니 부장님, 저도 이거 몰랐네요. 저도 몰랐어요. 예, 이동하지 않고. 개표함을 그대로 놓고. 예, 그 자리에서 수개표. 그 자리에서 수개표. 그래서 부장님이 여기에 해주셨던 가장 아날로그한 방식이 가장 깨끗한 방식이다. 수개표를 하는데 한 장 한 장 투표지를 들어서 보여줘요. 아, 이렇게. 야, 그럼 오래 걸리겠다. 네. 들어서 보여주고. 앞에 칠판에서는 그 옛날에 우리 반장선거 하면 칠판에 정자 썼었거든요. 그 과대표 선거. 들었어요, 그거를. 아,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걸 아래 동아일보 기사로 제가 달아놨습니다마는, 우리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정말로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아날로그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거 결과를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아, 적어도 이견이 없잖아요, 이견이. 왜 선거 때, 뭐, 이렇게 무리하게 전자 시스템이나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도입을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의심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국론이 자꾸 분열된다면, 다시 아날로그로 또 돌릴 줄도 알아요. 그게, 뭐, 해킹 우려가 상당히 높고, 어디서나 개입이 가능하고, 그런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아니, 개표가 해킹이 가능하다면서요, 개표 결과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써요? 그럼 우리도, 우리가 대만보다 못한 나라가 아닌데, 대만도 하나하나 이렇게 수개표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도 이제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지금 수개표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 않나요? 개표 방식에 대해서. 뭐, 가운데, 그러니까, 뭐, 자동 집계, 집계기로 집계학 분류한 다음에 또 수개표로 열어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그 자동 집계기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절충안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껴놓고. 그걸로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노태학이 있는 게 싫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셨네요. 아니, 노태학이 왜 거기서 계속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민주주의여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뭐, 함부로 쫓아낼 수도 없다는 게. 뭐, 저들이 저질러 가도 우리는 고급스럽게 가야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마케팅 방식인가 봐요. 이게 그 동짓날 올린 포스팅 같은데, 이 총통이 자기 트위터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지지자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쁘잖아요. 참, 이렇게 이미지가 되게 좋네요. 이미지 전쟁이에요, 이제. 이미지 전쟁. 이런 거를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각 연령층에 와닿을 수 있게 이렇게 다양하게 좀 다양화시킬 필요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네, 잘 만들었네요. 나 이거 보니까 바로 레터에 넣고 싶더라고.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이걸 원래 좌파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땡큐 타이완 이러면서 팀 타이완이라고 이렇게 바람막이를 입었더라고요. 우리도 팀 코리아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야 돼, 국민의힘. 선거 앞에서는 원팀이 돼야 됩니다. 그럼요. 그전에야 여러 가지 숙의 과정에서야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겠지만 선거는 전쟁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나이부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원유저님. 야, 그거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라고. 그러니까요. 수개표를 먼저 하고 나서 전자개표기로 집계를 시킨다. 그렇죠. 네. 그렇게만 해도 될 것 같네요. 괜히 말거리 만들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수개표로 먼저 시작하자. 어차피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수개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온 국민들이 수긍하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의식이 따라오고 나서 그렇게 같이 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기술발전, 기업들이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못 따라가서 알리면서. 정확하시죠. 이럴 때는 또 너무 빨리 가서 문제고. 정확하시죠. 그리고 대만은 사전투표도 안 한대요. 아, 없대요?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결과가 나와도 선거 불복이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적겠네요. 일적 없죠. 일이 이게 한 10% 벌어지니까 승복했다는 거야. 그래서 온라인에 보니까 지금 친중파가 개같이 멸망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친중파의 멸망이라면 우리는 좀 부끄러운 역사가 있잖아요. 너무나 부끄럽죠. 또 보여드려야겠죠. 자, 아이고 창피해라. 자, 준공 바지까랑 붙잡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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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빼만 믿겠다. 이러고 말았다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짜자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국민들께 우리 국민의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아니, 무슨 상국입니까? 천자의 나라예요? 우리가 아직도 제국이에요? 나 이거 봤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새해 인사를 중국에다 왜 합니까, 이거? 나 이거 봤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정말 짜증이 나고 이때 이재명도 하고 이재명도 했지. 서울시장도 하고 서울시장 박원순도 했죠. 따자호? 아, 따자호? 아니, 중국에 인사를 왜 해요? 아니, 상국이냐고요. 잘 보일 일이 있어요? 아니, 뭐 외교 때문에 했다면 미국에는 했습니까, 그러면? 미국에는 안 했잖아. 네, 참, 정말. 아니, 무슨 양국이 운명공동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 중국이 어렵게 하고 있다니까. 근데 뭔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야. 다시는 친중파 정부가 들어오지 않게 우리가 열심히 막아야 됩니다. 그럼요. 진짜. 아우. 네? 친중파, 친러파 들어와서 그 러시아에 그 천연가스 파이프까지만 연결했으면 아우 아찔해. 그 옛날에 기자가 이거 물었을 때, 이거 비행기 안에서 물었을 때죠? 네. 비행기 안에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답은 언론에서 주셔야죠. 도라이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언론에서 답을 줘야 된다고? 자기가 말 못할 것 같으니까. 아니,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건 언론에서 답을 주셔야죠?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막아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한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물론 농담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놨거나 그런 답변을 자기가 다시 내놨으면 이게 농담으로 지나갈 수는 있어요. 이러고 말았으면 이건 농담으로 지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국정을 운영했나? 저는 진짜 문재인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진짜 조선이 딱 이랬잖아요. 중국에 기대여서 쳐들어오지만 말아달라. 우리 니네 상국인 거 인정할게. 때때로 되면 보낼 거 있으면 다 보낼게. 그래놓고 외교권도 사실상 바탕이 가겠어요? 중국에 의해서만 외교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외교가 없었죠, 조선은. 구한말엔 특히 더했죠. 네. 그리고 자국민을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자국민을 노비로 삼아가지고 양반이 자기를 이제 제끼지 못하게 왕권을 제끼지 못하게 그리고 서로 자국민을 노비 삼아가지고 뭐랄까요? 서로 이제 짝짝꿍 합의 봐가지고 지들끼리 평화롭고 상국에는 외교권 다 넘겨줄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형님, 형님 빼면 믿겠다. 조공 보내면 조공 보내겠다. 너무 잘하셔. 이런 식으로만 다 해가지고 센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은 사람이 왕가가 책임을 진 왕가가 어느 누구랑도 싸우지 않고 비겁하게 피하고 타협만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민초들은 역대 가장 진짜 이 한반도 역사상 당군왕검 때가 오히려 진짜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튼 조선시대는 같은 민족에서 노비를 40% 이상씩 계속 유지를 했으니까요. 그게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세종 때부터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아무튼 망할 때까지 노비가 그렇게 많고 같은 자기 민족을 그렇게 부려먹고 살았으니까 망했죠. 무슨 백성이 어버이야 어버이는 어떤 어버이가 자식을 노비 삼습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가. 지금 문재인 때 똑같았다니까요. 아무튼 이 친중, 친북 전부 다시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요. 한 번 더 들어오면 망해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우리 국민의 40%는 노비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둘은 뭐 되겠어요? 아니 그 백신 통제해가지고 노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백신 노예. 그럼 이미 됐잖아 노비. 아니 뭐 암튼 저는 추노했지만 3차까지 주사를 맞아야 된다. 세상에. 요새 그런 말 한 사람 있습니까? 이제는 백신 얘기도 안 해요. 요새는 백신 얘기도 안 합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노비 종모법으로 노비 농장을 부렸죠. 그렇죠. 이게 무슨 유태인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노비면 노비가 돼버리고 이런. 그래서 노비가 그거잖아요. 남자 종이 노고 여자 종이 비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아유 참 정말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흑역사가 21세계도 한 번 더 펼쳐졌었죠. 지난 5년 동안 말이에요. 자 계속 한 번 넘어가고 오겠습니다. mbc의 통쾌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통쾌하지 못하고 있어요. mbc가 항소를 했기 때문이죠. 자 바이든 날리면 판결 외교부 승소의 근거입니다. 자 발언 직전 연설 내용을 보면은 글로벌 펀드에 앞으로 3년 동안 1억 달러 기여하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의회가 아닌 국회다. 그리고 박진 당시 장관의 증언이 아주 중요하게 채택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3년 동안 1억 달러 기여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었으면 의회라고 부르지 국회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시죠. 사실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네. 문맥에서 이미 끝난 거였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판단을 뽑아냈고. 그렇죠. 그 정황 증거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나왔죠. mbc 기자단 내에서 서로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체크를 했어요? 그 이견이 있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서로 따른 말. 이견. 자기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정확하시죠. 누가 들어도 이거다라고 할 게 아니었던 거죠. 서로 따른 말 했다는 거야. 네.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들린다고? 그것 좀 너무 심하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뭐였어요? 반복 검증. 왜 했어요? 아니 명확하지 않으니까. 잘 안 들리니까. 뭐 1.5배속으로 늘려들었다 하는데. 잘 안 들리니까. 그런데 이미 머릿속에 확실하게 편향을 갖고 있으면은. 확증 편향이 있으면은. 몇 번을 다시 듣는. 아무리 느리게 듣는 들. 소용이 없지 않아요? 자 기자단 내에서 상호 확인했다는 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했죠? 네. 이거는 이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복해서 들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의미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들어간 것 같은데 보도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까지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mbc가 치사한 게 대통령실이 부인하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이 부인하지 않는 데에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태의 언론사랑 싸우는 모습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논란거리로 번지게 하지 않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이 사안에서 미국과의 관계성 문제 때문에 이게 더 커지지 않고 그냥 내가 의심받고 말지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정확하시죠. 네. 정말 많은 이유가 있는데. 논란을 고려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정권 초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저기 군기 잡는 형식으로 이렇게 세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부 길들이기 그죠. 네. 정확하시죠. 네. 맞아요. 확실하지 않은데 자막까지 입혀가지고 세게 나왔다는 것은 한번 먹어봐라. 네. 맞아요. 전에 이거 건 나왔을 때도 부장님 레터에서 한번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길들이기다. 길들이기 수순 아니겠어요? 참. 그런데 길들이려다가 완전히 폭망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허위보도 무책임. 대통령 발언 질문은 즉답 피해. 자.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자. 뉴스 꼭지로 대통령을 다시 한번 조롱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소할 거야. 라고 끝까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사람들이 꼭 이런 짓거리를 하죠. 저는 이 정도 사고를 쳤으면은 MBC 해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적어도 공영방송 지위는 좀 없애길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워낙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당해놓고도 아무 말 못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힘이 없어요 사실.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입법부 다 틀어주고 있었으니까 센 거지. 그렇죠. 딸랑 입법부도 없고 지금 사법부는 저쪽이고. 그럼 뭐 지금 대통령 딸랑 있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인사를 바꿔도 지금 뭐 장관들한테 오히려 오죽했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어요. 장관들한테 말 잘 안 들으면 그냥 바꿔버려. 인사 내라. 네. 인사 내라. 그 얘기인지 얘기하면 뭐겠어요. 장관을 바꿨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진연 애들 10명 대통령실 튀어 들어가가지고 다 잡혀왔는데 판사가 다 풀어주고. 다 풀어주잖아요. 지금 사법부는 완전히 다 저쪽이어가지고 아니 무슨 대통령실에 위해를 가겠다고 이렇게 방호막을 뚫고 쳐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적어도 며칠은 잡아놔야 될 거 아니야. 사법부가 아무런 저기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통령실 막 피켓 들고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곤봉으로 두드려 맞지 않았겠어요. 우리 타박상으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정말 그 자리에서. 메타작 당하고. 우리 너무 많이 마셔서. 바로 수갑 채워가지고. 뒷수갑 채워가지고. 바로 너 구속. 다리에다가 밧줄 묶어서 레토나로 끌고 갔을 수도 있어요. 바로 너 구속. 아 저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대진연은 벼슬이야. 우리는 진짜 생태계 최하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대진연하고 노조들은 벼슬이에요. 그런데 쟤네 걔는 진짜 벼슬이잖아요. 뭘 해도 구속이 안 돼. 뒤에 봐주는 사람도 많고. 이래도 검찰공화국이냐 원조님 그렇죠. 이래도 검찰공화국이냐. 힘 하나도 없는데. 아휴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이낙연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랄까요. 입장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보내는 그래도 친문계라서 아직은 님자 붙여요. 최후 통첩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님이 계속되는 이낙연 푸대접. 문파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낙연 신당의 합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오인데. 이거 저기 문파. 문파라고 하. 자칭 문파라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걸 돌려서 보시던데. 대깨문 문꾸로 소리 걔네들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너무 유치해야겠는데. 이재명입니까? 이낙연입니까? 이렇게. 자 문파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고 여기 문파 문꾸로 소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뭐 주말에 찾아갔잖아요. 문재인 만날 때 홍익표가. 네. 홍익표가 만났죠. 그래서 왜 만났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저 이현종 논설 고문께서 말씀하신 거 달아났고. 그러니까 부장님이 여기 그랬더니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도 아까 이거 보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자 이현종의 패널로 나오시는 논설위원이시죠? 문화일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자 침문 제거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자 수박 중에 왕수박이라면 바로 이낙연일 것인데 이낙연을 쫓아내고 탈당을 했죠. 네. 자 그리고 문재양의 비서실장 출신이었던 임종석과 전 비서실장 후 비서실장이에요. 둘 다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네. 임종석 노영민이 이제 타겟이 된 겁니다. 아까 기사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윤영찬 이번에 탈당 번복했던. 네. 그리고 윤건영 고민정은 개딸시켜서 경선 때 아작낼 예정이다. 자 왜 경선 때 아작을 내느냐. 아작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아작이 예정돼 있어요. 아작진이에요. 아작. 경선에 떨어지면 출마가 불가능하니까 아예 그냥 샷다 내리게 하려고. 그래서 문재양이 오늘 새함을 느끼고 홍익표한테 통합하지요? 그러고 했는데 이재명을 아직도 모르느냐. 이재명 아직도 몰라요? 자 찢은 친문 친노 싹 다 지우고 완벽한 찌땅으로 만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야 우리 편백하고 아무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단적인 예정돼요. 단적인 예정돼요. 이광재가 자기 지었고 노무현 사위 곽상환한테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튀었는데 그 자리에 친명 전현이를 바로 꽂은 것 보면 노무현 사위도 그냥 날린다. 이야 이거 뭐 그냥 신세계 찍는 거죠 신세계. 이야 나는 곽상환이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니 적어도 노무현의 그 아우라는 안 건드릴 줄 알았어요. 권양숙 힘 없네. 그러니까요. 에쿠스 리무진 타고 다니면서 힘 없네. 아 참 정말. 나는 권양숙 힘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권양숙 파워가 실질적인 그 파워다. 권양숙 파워가 별로 안 세네요. 그래서 사위가 왜 장모님한테 이쁜받아가지고 이번에 나간다. 곽상환.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별거 아닌가 보네요.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사위라는 타이틀로 계속 선거 때마다 기웃기웃거리는. 그러니까 왜 지나갔네 권양숙 쪽으로 이렇게 줄을 타요. 김혜경 쪽으로 타야지. 안 그래요? 헤디까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인데. 해경이. 해경궁에 코인을 탔어야지. 아이고 이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노까지 다 날리고 이재명 라인만 남길 것이다. 진짜 순수 친명만 남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게 이재명이 대단한 게 친명 조직을 밖에서부터 만들었으면 한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민주당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탁란 그러니까 뻐꾸기가 둥지를 다 몰아내는 것처럼. 정확하시죠. 그렇게 장악을 하니까 이만한 친명 조직이 됐네요. 그러니까 와 어찌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 생존에 있어서는 정말 진짜 박수를 치고 싶은 만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단합이 저기 뭐야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정권을 먹겠다. 이 의지는 민주당하고 이 찜명이 제 딸들이 가장 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세죠. 우린 지금 넋놓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 대깨분들도 거기에 비할 바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결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또 몰라요. 이번에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행보를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보이는 거 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짤에도 자꾸 그전 선거 판세 짤들이 나오곤 하는데 이 사람이죠? 네. 지금 아까 저희가 기사로 보여드렸던 그 내용도 나오는데요. 비명계가 이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을 지역구를 보면 현역 의원은 지금 민주당 사무총장하고 있는 친명의 조정식. 사무총장이면 무조건 공천 받는 자리예요. 그렇죠. 이 자리는 뭐. 눈 감고 있어도 공천조. 그러니까요. 이 자리는 누가 쫓아낼 수 없는 막강 파워이기 때문에. 막강 1인자. 사실상 당대표 뒤에 2인자잖아요. 사무총장은. 그런데 김윤식이라는 전 시흥 시장이 지난 총선에 경선불복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부적격 판정을 냈습니다. 이 신청하니까 응 아니야. 기각시켜버리고. 그리고 한준호 무조건 꽂아준다. 네. 한준호는 뭐 이번에 지금 이재명 밑에서 완전히 황태자죠. 한준호 키우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성 전 고향시장이 경기 고향을로 출마한다고 하니까 당정협력불응. 이거 같은 얘기예요. 경선불복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이로 인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하니까 응 아니야. 기각시켜버리죠. 그냥 광탈시켜버리고. 이재명 아니면 이재명 묻지 않으면 전부 공천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요즘 상황 한번 보실까요? 요즘 상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자신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 마치 조국을 연상시킵니다. 보시죠. 이재명 측이 출석 못해요. 재판부가 그러면 끝이 없다. 안 나와도 23일 재개한다. 이런 식이면 한도 끝도 없다. 그냥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내죠. 재판부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 재개해도 이미 딜레이 된 거라서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오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판결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우리는 알잖아요. 100% 안 나옵니다. 일단은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진행을 한다고 일단은 덮어놓고 가. 일단 덮고 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팟스위치 잘못 붙인 그 사진이죠? 정확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하니까. 재판 보이콧 한다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은 재판에 출석 못해. 말도 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말도 하기. 말을 못해요? 이거는 바로 내려가 봐야 돼요. 도대체 니들은 뭐가 사실이냐. 사실을 말하고 있긴 한 거야. 진실을 인양하라 이거예요. 이재명 측이 당분간 재판 출석 어렵다. 말하기도 어려워해. 그런데? 서울대 의사는 이재명 수술 집도의 순조롭게 회복 중이고 식사도 말도 잘합니다. 서울대 의사 완전 민승기 교수라는 분이죠. 순조롭게 회복 중이고 식사도 말도 잘해. 말도 잘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부장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무한루프에 가둬버리던데요. 여러분 한번 빠져나와 보시죠. 건강해. 그런데 왜 재판 안 가? 아프어. 그런데 왜 퇴원했어? 건강하다니까. 그런데 왜 재판 안 가? 아프다니까. 그런데 왜 퇴원했어? 못 나와. 못 나와. 이거는 절대 못 나와. 어떤 네티즌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저번에도 이 헬기권에 있어서도 헬기 가지고도 무한루프에 빠뜨리던데요. 이번에는 또 재판 가지고도 무한루프에 빠뜨리던데요. 이런 사람이 권력을 주면 안 되겠죠. 행복이님 오래 살겠대요. 하도 욕 먹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절대로 권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아이고 참 정말. 찌재명 파워가 최고네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와예치님. 아이고. 그러니까 이 무한루프에 한번 빠지면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의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본인부터가 지금 얘기가 두 개가 상충이 되잖아요. 이거 뭐 건강하다는 거야 아프다는 거야 아프지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요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만큼만 아플 수가 있나요? 아 난 진짜 너무 황당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아랑곳하지도 않아. 그래서 어떤 네티즌이 헬기 제명 와르밭이 합성해가지고. 구찌 나왔다면서요. 구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필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1992 이게 거의 구찌처럼 불티나게 팔렸는데 바로 다음 주에 이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하필기 제명이래요. 와르밭이 들고 있는 헬기 제명. 참 뭐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와 이건 너무 조롱이다. 야 이건 여러분 이거는 조롱이 확실합니다. 야 저도 이재명에 대해서 합성 막 여러 가지 했지만 저는 이런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네 요즘 네티즌도 못당해요. 야 진짜 맵다. 네 못당해요. 이래서 네티즌단한테 까비면 안 돼요. 헬기 제명. 까부지 마십시오. 찌주당 방탄 단체 티셔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김용남은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어제 막판에 또 이게 핫했어요. 한동훈 따라하기인가요? 민주당의 충북 단양의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민주당 추산 뭐 10만 명이 아니냐. 보여드릴게요. 자 단양 국영시장 찾은 민주당 공익표 원내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짜잔 엄청난 인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야 아니 이거 이래가지고 선거 싫으기나 하겠어요. 뭐 10만 명 아니에요? 민주당식 계산법으로? 자 막걸리 마시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하는데 여기 뭐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관심이 없네. 아니 이거 부산에서 왜 이재용 회장이랑 이렇게 윤대통령이랑 이렇게 오뎅 먹던 거 약간 오버랩되는데. 네. 아 이건 너무 초라하다. 아무도 관심이 없네. 아이고 봄비님께서 반드시 정권 받고 싶다 하면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아이고 봄비님께 귀여운 고양이를 감사의 고양이를 올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정권 바꿉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주요 일정. 법원 병원 법원 병원 법원 병원. 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회자가 지금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 이재명 당대표님의 주요 일정. 병원 법원 병원 법원 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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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법. 그래서 어제 병법의 대가라는 짤을 만들어주셨죠. 짜잔 네 병법의 대가. 병원과 법원을 오가는 대가입니다. 진짜 혼자병법. 혼자서 병원과 법원 오간다. 이 해악의 문PD. 아 근데 이거 좀 합성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나는 어젯밤에 이거 보고 잠을 못 잤어요.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아 잠을 별로 못 주무셨구나.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아 어제 주무실법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 이거 좀 이거 레터에 다시 실어달라고 잠을 깨우는 바람에.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네 김창길님 감사합니다. 창길님께 또 이렇게 우룽질을 이렇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길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십니다. 병법의 대가. 오늘 빵빵 터진다. 병원 법원 병원 법원. 차일지다라고. 저희가 이거 여기 밑에 쿼테이션 약간 붙여가지고 저희 커뮤니티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뭐 짤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법의 대가. 어제 문호수 피디가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아니 부장님이 레터를 보는데 이게 갑자기 확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못 만들죠. 다 옆에서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위기는 이재명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는데요. 이 기사 어느 언론사에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입니다. 짜잔 한겨레 한겨레 민주당의 내후회와는 이재명 대표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띠로링 띠리리리리리 한겨레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사설을 썼을까요? 그러니까요. 많은 전직 총리를 포함한 당한파크의 많은 인사들이 이 대표에게 통합 노력과 기득권 포기 등을 호소했으나 폭살했습니다. 폭살당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당의 분열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 야 한겨레 니네가 그럴 수 있냐? 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네티즌이 이런 짤까지 만들어주셨어요. 민주당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좋건데요? 폭격받고 있는 민주당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한겨레뿐만 아니라 전라일보까지 전라일보는 더해요. 답답한 민주당 총선 이슈 국힘에 계속 밀려 국면 전환 카드 어디 없나? 근데 여기 고라니 페이트님 말씀이 너무 웃겼어요. 아래에 보면 야 쉿 혼자만 알고 있어. 지금 민주당 개딜들은 지들이 이기고 있다고 믿고 있단 말이야. 정말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 고라니 페이트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에서 이슈몰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로 전장이 두 개로 늘어난 구도가 됐다. 그래서 이게 제 방송을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야 분석 잘한다.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붙어있을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팍 올라갔다가 팍 내려갔다가 정신을 같이 잃어버려가지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서로 그냥 팍 올라갔다가 팍 내려갔다가 정신을 같이 잃어버렸는데 이거를 당으로 쪼개놓으니까 한 명 올라가고 한 명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래치고 저래치고 하니까 정신이 없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신을 팍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다 지금 대응할지는 모르고 괜히 충북시장 갔다가 아무도 10만 명 모이고 막걸림만 먹고 말았다는 겁니까? 아니 근데 부장님은 대사를 다 외웠어요? 네. 저도 좀 외워두겠습니다. 암튼 뭐 지금 전라일보 얼마나 답답하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으면 한겨레와 전라일보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예 그냥 좌파 쪽에서 내부에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시죠? 네. 지금 정말 큰일이다. 마치 이제 과거에 뉴델리에서 우파진영에 대해서 큰 걱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지금 친명계 지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조금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고 지금 일단 뭐 우리 마삼중 마이너스 3선 중진 거의 보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 마삼중이 마이너스 3선 중진의 약자였어요? 그렇습니다. 마삼이 마삼중 마이너스 3선 당선을 3번 한 번도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3번 그런데 중진이 됐어. 그런데 중진인 척 하잖아. 최군은 중진이야. 최군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준석 원래 먹이로 주지 말라 하셨지만 이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 한동훈을 내 자리에? 내년은 총선 앞두고 한동훈 장관 키워 내 자리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한동훈과 이준석 지지층 완전히 달라. 보완제로 삼으면 모를까? 대체제는 말 안 돼. 아니 근데 되게 기분이 나쁘다. 내 자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 자리라는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방죠?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 얘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자 거울치료 한번 들어가죠. 과거에 이런 말이죠 이준석이.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3지대론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지가 제3지대에서. 아니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정치를 오래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말빛이 쌓여 있어요. 이준석이 별로 자기가 내켜하지 않는 말을 할 때 저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이고 참 정말. 블러핑할 때 쓰는. 과장 허장 성세를 할 때 이런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나오는 특징이에요? 얘는 포커는 잘 못하겠다 이렇게 다 드러나서. 네네. 자 그래서 그 제3지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3지대의 현재 상황입니다. 아래서부터 볼게요 이거는. 자 줄줄이 창당하고 있는데 합종 연행이 본격화되느냐. 자 금태섬은 새로운 선택. 네. 양양자는 한국의 희망. 네. 이준석은 개혁신당. 이낙역은 새로운 미래. 네. 원칙화 상식 더하기 박원석 정태근은 미래대연합. 이게 뭐야 이게. 이름은 뭐 다들 뭐 어디서 좋은 거 다 갖고 온 것 같은데. 전무 미래 새로운 개혁 신당 희망. 희망. 아세아의 희망. mb입니다. 네. 한국의 희망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뭐예요. 정부 한동훈 위원장이 분리수거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니 미래대연합은 애초에 이렇게 새로운 미래 이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딱 이름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진짜 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지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한동안 그래도 좀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나 이렇게 좀 보였을 때는 있었어요. 그래놓고 어떠한 움직임이 지금 없어 가지고 그대로 지금 묻히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당시 그 당시에 같이 대안으로 보였던 그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이제 합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당이 아니라 합당이죠. 그렇죠. 당 이름이 뭐였죠 그때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까먹었는데.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시대전환. 어찌됐든. 그 당이 이제 합당을 해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국민의힘이 여기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외에 이제 당을 만들어 놓고 어떤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탈당 움직임이 이제서야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좀 예측을 잘 못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뭐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큰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부장님이 딱 이 글을 이렇게 달아 놓으셨는데 이게 정답인 것 같네요. 좀 뼈 아프긴 얘기지만. 읽어주시죠. 네. 아이고 모아놓으니까 더욱 구태스럽다. 각자 단독 출마해도 당선이 될까 말까한 인물들이 당대표 놀이 하고 싶어 차린 정당이 아니냐는 게 네티즌들의 중요한. 아이고. 아이고. 뼈를 때리네요. 아이고 이거 골절이야 이거. 이것도 어떤 네티즌이 이렇게. 최소 3주야 이 정도면. 네티즌이 달아 놓으신 거 제가 긁어왔는데. 그러니까요. 정확한 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난주 주말 사이에 또 이거 되게 굉장히 좀 추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니니 어준이가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걸 또 민주당 배지들이 받아가지고 또 퍼뜨리고 하니까. 그렇죠. 타이틀은 한동훈의 거짓말 아니 하면 한동훈의 허언. 그렇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겠습니까 과거에 2008년이었던가요 이게 그렇죠 사직구장에서 응원하셨던 모습이에요. 사직 부산에 이 쓰레기 봉투 쓰고 응원하는 게 트레이드 마크였었죠. 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죠. 아니 그 방역기간 동안에 좌천당에 있었으면서 그때 구장에 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한동훈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지금 말꼬리 잡고 있는데 자 당연히 이런 반응부터 나오죠. 민주당이 진심으로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로 작정을 했구나. 얼마나 깔 게 없으면 야구 관람 유무 가지고도 물건으로 지내. 많이 초조한 모양인가 보다 민주당. 진짜 이렇게 보여요. 진짜 딱 이렇게만 보입니다. 자 민주당은 뭐하냐 한동훈 야구장 특검법 발휘. 한동훈이 진짜 간 건지 안 간 건지 특검으로 밝혀보자. 자 그래서 이제 장예찬 최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생과 미래는 안정에도 없고 한동훈 위원장 야구 관람에나 집착하는 민주당 때문에 외면을 받는 것이다. 진짜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집착할 일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짧은 일산말에서도 부산과 야구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고 실제로 49장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 때 무관중 경기였던 건 누가 모르나요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08년 근무 때나 20년 근무 때나 늘 롯데 야구 보면서 부산 시민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배가 아파서 트집을 잡고 싶습니까. 아 진짜 배 아파서 트집 잡은 것 같아요. 뭐 3루 원정석이다 이게 또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뭐 이제 사직구장의 롯데 분위기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 없고요. 참 정말 관심 받으니까 질투가 난다 그런데 아니 이 관심도 다 누구 때문에 받게 됐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부산 패싱 하고 부산 시민들 몸에 감 주고 여선웅은 거기다 범죄자 취급까지 하고 민주당 추잡스러워요. 아니 지들이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해요 누구 탓을. 추잡스러워요. 네 진짜 어이가 없으려니까 황당하네요 진짜. 이번에 심판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거의 팬픽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 우리 뭐 한동훈 위원장 지지자들끼리 또 이런 그림 그려서 서로 응원하고 돌려보고 박수치고. 멋지게 그렸네요. 거의 모의화를 해놨는데. 네 멋있네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주장 한동훈 이렇게. 신발도 선물 받은 신발 딱 신켜놨네요. 아 이게 그거예요. 네. 제로코크님이면 부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훌륭하신 금손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분이 그림 자체를 잘 그리시는 분이구나. 네. 네. 아 그렇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모든 길은 처음엔 길이 아니었다 했죠. 자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의 그 일정을 이렇게 또 알려주셨네요. 네. 오늘이 이제 9시에 비대위원 회의가 있고. 네. 지금 시작했네요. 네. 이제 시작했겠어요. 그리고 10시에 인재영입위원회 환영식. 인재영입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입환영식을 한다고 하고. 2시에 총선공약개발본부 출범식. 네. 그렇군요. 오늘은 다 국회에 계시네요. 자 그래서 네. 유대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예인보도 함부로 하지 마라. 님들이 죽인 거다. 이배우법 제정하라 하면서 문화예술인이 진상규명 촉구하고 시국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면. 한창 힘들 때 저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러니까요. 그땐 여론이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으니까 나서기 무서웠겠지. 이게 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 때문이다. 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야. 윤석열의 경찰 독재 아웃. 그런데 지들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바람에 경찰이 이렇게 견제받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됐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겠죠. 네. 검찰에는 한 글자도 안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검찰 검경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게 또 이제 검찰에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다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또 경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심을 이렇게 실어주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배우가 한창 힘들어 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그렇게 극단 선택으로 비참함을 맞이하니까 귀신같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모여서. 코로나 첫 희생자 나와 사망자 나왔을 때 처음에 모여서 짝바구리 먹었으면서. 아 맞아요. 그때도 봉준호 그리고 김정수 그죠? 그렇게 해놓고선 지금은 뭐. 아 참 어이가 없어요. 좋네요. 아이고 좌파게티. 좌파게티. 아유 신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다 전달해 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 주에 또 월요병 없이 한 주의 첫 시작을 이렇게 잘 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운이 여러분께도 잘 전해져서 네 여러분의 한 주 시작하는 아침 월요일 아침도 화창하기를 바라봅니다. continued... 한국국토정보공사